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에 사는 54세 윤선예입니다. 저는 고혈압이 있어 평상시 머리가 무겁고 편두통이 가끔씩 있고 가끔 가슴 찔렁 내려앉는 걸 종종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연히 제가 엘레우틴과 뉴로헬스라는 제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하루에 3알씩 교차 섭취를 했더니 보름 정도 제가 먹으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소변 색깔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가슴 두근거림도 없어졌고요. 허리둘레도 작아진 것 같고 소변을 보면 노란 기름이 변기에 동동 떠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저는 이 제품을 만나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더불어 뱃살도 빠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. 저는 만나서